Penny. Thanggy. Thanggy.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나 아 저기 있다! 춤을 잘 추고싶어요. 제가 아이돌 좋아해서 어떤 아이돌 좋아하시죠? 모모요. 모모? 딱 모모를... 어떻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모모가 춤을 되게 잘 추고 너무 예쁘고 모모가 저한테 쪽지 써준 적 있어요 어머! CD 주면서 팬이란 걸 알고? 네, 그래서 이제 저 아직도 좋아해요 저 아직도 좋아해요 근데 저 왜요? 이거 모으고 와 모모 좋아한다고 하고 모모 약간 아니에요! 너무 귀엽잖아요! 아니 한 번만 한 삼 보보이시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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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